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피 민트 나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도록 할텐데 먼저 이렇게 좋은 캠페인에 동참하게 지목해주신 정말로 귀여운 우리 또한 또지 조카들 한밤부터 뮤직비디오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동 화루들과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먼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미국 스케줄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한 걸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바로 기부를 진행했고 이어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간다 2회 2회 웃기 2회 평소 그림 gw 자 여기 있습니다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저희가 다음으로 지목할 상대는 스타트레이너 MK짐의 대만이형 조명기 트레이너고요. 그리고 최고의 스타 카레이서 겸이겸이 김종겸 선수. 그리고 AF 스타즈의 춤추는 곰돌 김별님입니다. 앞으로 우리 루게링 환우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